이러다니면 춥잖아, 지금 밖에 폭설이 내리는데 보일러 고장났고 아까 틀었지 참 손전등을 얻었습니다 그러지 마라 그리지 마라 좀 진짜 쏘아해 어 이거 다 녹화했구나 이런거 요즘 찍으면 안되는데 이런거 막 카톡 보으려고 그러면 안되는데 왜 이리 왕쥐 왜 이리 왕쥐 쥬쥬 어, 어, 꽃병 던져. 반격. 나는 강한 여자 좋아. 어, 아, 야, 이것도 맞춰야 돼. 잠깐만. 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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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! 야, 개, 무섭겠다. 어, 어! 아니, 숨는 거 안대, 안대, 안. 점프. 오오! 숨을 걸 그랬다.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. 간나 feste의 판이 이제 되었라. 어, 옼, 어어, 아áㅑ! 안 돼! 안 돼 안 돼 안 돼! 아 넘어졌어! 이 와중에 옷을, 아니 옷이 아니 타워를 저렇게 주섬주섬 그렇게 꼼꼼히 안 해도 되는데 도망 도망 도망! 안 돼 숨는 건 내가 볼 때는 절대 안 돼 무조건 나가야 돼 헐 안 열리는 거 아니, 어우 손잡이가 없어 어떡하냐 이거 당겨 당겨 일단 이걸로 막고 그 다음 열자 뭐야 손잡이가 나는 거야? 헐 안 돼 어 도망 왔어 살았어 살았어 됐다 이제 안전? 열어 열어 아우 아 머리 다쳤나보다 야 여긴 또 뭐야 여긴 무슨 보스 잡으러 던전 가는 길 같네 죽겄다 도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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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숨는 건 무조건 잡히게 돼 있어 이런 영화에서 숨으면은 안도한 순간 잡혀 오오 헐 이럴수가 안 돼 아 숨을 걸 그랬나? 도망도 잡히네 진짜 아니야 아니야 숨었어도 잡혔을 거야 아마 아니야 숨었어도 잡혔을 거야 아마 이 사람을 당겨 전 이 사람을 당겨 몇몇으로 두드러워하는게 도망을 수 있었어 이럴까? 이 허수아비 사진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어허? 이거 이건 뭐야? 저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돼 저번? 뭐야 이건? 아 이거 왜 자꾸 보여줘 이걸? 아 그만 보여줘 이거 어 이건 많이 보여줬대 이건 앞으로도 자주 보여줬으면 좋겠어 어 안 보여주네 마이크랑 제슨이 욕구하러 갔대 말하는거 봐 자 이렇게 돼서 매트랑 에밀리는 요렇게 어? 챕터6 복수 어 어 어 너 때문이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야 야 이건 어쩔까 달랠 수 없나 어떻게? 잘 도끼가 있긴 있는데 어 뭐야 비키는데? 워워워워 워워워 저리가 차까지 워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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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워워 워워워 워워 얘가 지금 길에서 안 비키네 어? 아냐아냐 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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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쳐 안쳐 어 아냐 치지마 오케이 좋아 순간적으로 칠뻔했는데 안치는게 옳은 판단인거 같아요 근데 얘넨 왜 모인거지? 이것도 뭐 사이코가 수작을 부렸나? 뭐 얘네 몸에다가 무슨 엘크들이 좋아하는 향을 뿌렸다든가 뭐 아닌데? 그럴 순 없을거 같은데 저 동물들은 왜 이렇게 온걸까? 자 어쨌든 평화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무전을 치러 가는 중인데 다 왔네 오 의외로 가깝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동작 감시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막 형편 좋게 해석해도 될까? 나한테 쓰면 누가 우릴 지켜보고 있는거 같애 막 그러면서 도망갔을거 같은데 오 오 이렇게 형편 좋게 해석을 해도 되나? 여기가 무전을 칠 수 있는 감시탑 레이디 퍼스트 다 망가져있는거 아니야? 자 사다리 타야되는거 같은데 일단 그전에 딴 데부터 단서가 있는지 없네요 자 사다리 타자 이제 아 저리 가 너좀 비켜 왜 못가게 거기 떡하니 서있어가지고 뭐야 여기 돌리라는거 아냐? 어? 아 그냥 올라가네? 이 사다리도 엄청 차갑겠다 손에 동상걸리겠다 어우 아 깜짝이야 아 이 사다리를 타야되기 때문에 도끼를 갖고 올라올수가 없네 하나 더 요번엔 조사하지 않고 올라가겠습니다 이거 분명 내려가면 도끼가 없겠지? 보자 뭐야 또 있어 한단계 더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낙사하지않게 조심해야겠는데? 뭐야 뭐야 올라가자 볼길 어떻게 하지 바지를 찢어서 거기다 끼운다던가 그건 너무 위험한가? 아까 그 마체틸처럼 아까 그 마체틸처럼 자 이게 작동을 할까 과연? 응? 내가 보기엔 안할거 같은데 무장을 쳐보겠습니다 역시 전력을 킬수 있는지부터 보고 이것도 안되겠지? 안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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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위치 스위치 케비넷 안에 스위치가 있진 않겠지? 그래도 열어보긴 합시다 설마? 아 다행이다 어? 뭐야 아아 1년 지났지 근데 왜 여기에 붙어있어? 자 헤나 워싱턴을 샀습니다 어 1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구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그 베스와 함께 떨어졌었죠 172cm나 되네? 와 172에 50cm였어 이거 완전 모델인데? 신장이 완전 우월한데 한 55kg는 되야지 그래도 172cm에 50cm 172cm에 50cm 자 전력을 공급을 해야되는데 어 이건거 같다 어 예방에 50cm에 300cm의 9단기 열어 주세요 뭐야 이게 어 신호탄? 가지고 있기 나는 매트에게 매트를 전적으로 신용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되는데 지금 전력이 필요한데 야 너 좀 비켜볼래? 야 좀 나와볼래? 어 그래 이 밖에는 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는 없을 것 같고 한 바퀴 빙 돌아봐도 이게 다일 것 같애 어 있네 퓨즈 퓨즈박스 작동을 할까 이거 이게 무슨일이야 공포영화에서 전력이 들어거나 그런일은 없었는데 자 뭐가 나온거죠? 어 베스 아까 그 헤나랑 같이 베스랑 실종정보지를 얻었고 얻은건 아니고 받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이게 오 들린다 더 해야되나? 우와 말하면 되는거 아니야 이제? 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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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들린네 우리께 안가나보다 거의 안가나보다 어 응대 고집 응대 침착하게 이럴 때 있으러 침착하게 정보 전달 침착하게 인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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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스카 과연? 어 아아 어 이제 들린대 근데 이게 문제지 폭풍 도움이 일단 됐어요 어 치즈스 도끼 도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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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한 명이 더 온 거야, 지금? 뭐야. 아. 포기하고 내려가서 탑을 무너뜨리려고. 아, 여기. 안 돼. 안 돼. 어어. 어떻게, 살려? 일단 살아있네. 아, 정신 잃지는 않았네. 우와. 어, 어떻게, 이거. 어떻게 살리냐, 이걸? 야, 이러면은, 매트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에밀이는 죽었겠는데. 매트, 중시 43분, 새벽. 오전. 매트가 운동신경이 좋다는 설정이었기 때문에, 그래서 잘 버틴 것 같아. 매달려서. 어, 뭐야. 아직도, 어? 안 죽었어? 어어. 아, 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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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탁한 태도야. 그게? 뭐라고? 이 자식이? 모욕해. 다 풀어 이때 담아뒀던거 다 풀어 날 어떻게 이렇게 지급해 내가 니 남친이야 노예야 이렇게 보니깐 매.. 오! 어 잠깐만 안전지역 도약 도약 에밀리는 천천히 살려도 돼 아니야 아니야 천천히 살려도 돼 어 이렇게 죽은뒤에 시체 회수하면 돼 괜찮아 자 좋습니다 다음파트로 넘어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럴 의도는 아니었고 진짜 이럴 의도는 아니었고 안전하게 살리나 그랬는데 어쩌다보니깐 이렇게 된겁니다 오해하지마세요 제 인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한편 애슐리랑 크리스 뭐야 자동으로 지금 촛불이 켜진거야? 이럴수가 있어? 크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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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and Josh were close, Chris? Let's just find Sam, okay? That's what we're doing I mean, oh my god! Ashley, just stop! Look at this... Chris, what happened here? 뭐야 이게? I'm no forensic expert, but... Looks like it was throw 저기도 뭐 있다, 이쪽 어, 아, 그냥 하얀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었다 됐스 이렇게 구해주면 고맙다 말을 해야지 네, Sam이 도망갈때 날린 그거 열리네? Chris는 이거 못 봤나? 지금 그게 문제야? 저거... 진짜... 저거... 진짜... 저거... 진짜 이상해... 야, 크리스! 방금 봤어? 너 뭐 보고 있어,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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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방금 이상한 심리 현상이 일어났다고 오오오오오! 나 저거 긴 머리 매달려 있는 건 줄 알았어, 방금 뭐지? 뭐지? 나 진짜 진짜로! 왜 이렇게 믿을지? 왜 이렇게 믿을지?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안될지? 우리... 오늘... 우리 오늘 날 날 일어났다, 오케이? 너의 마음이 다 자리 내 마음이 다 자리 내가...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음... 인정해 모르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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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.. 나... 뭔가... 크리스? 아쉬, 괜찮아 그냥... 저희 둘 다 둘 다... 좀... 좀... 둘 다 해야 돼 그냥... 둘 다 해야 돼 크리스... 그냥... 그냥... 여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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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쉬... 그냥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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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... 로 가는거 같네? 크리스... 은... 괜찮은거 같긴 한데... 음... 잘 모르겠어 아직까진 잘 모르겠어 아직까진 잘 모르겠어 현재 로써 제일... 마음에 드는 캐릭터는... 샘 뭐야? 크리스 왜 이렇게 태어났나? 오오... 어? 뭐야 이게 다 야 앞장서 이마 이거 요양소 아 아닌가? 요양소 사진 같은데 방금 거? 야 너도 좀 찾아 임마 야 말은 많아요 하이튼 지금 내가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데 여자가 열심히 찾고 있는데 혼자서 그냥 가만히 진짜 떠들고 있네 인형들이 벗고 막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데? 아 이거 뭔지 느낌 온다 이거 과거 1년 전의 상황을 재현해 놓은 것 같은데